한국국토정보공사 어디로 올라간거야? 방금 댁이 올라갔다니 잘 올라가면 더 빛다 민준아 소연아 붙어 민준아 소연아 소연아 아버지 손 씌우세요 어 얼굴이 안 보인다 됐다 아니 민준아 아이고 예뻐 잠시만 됐다 빨리 나와 그 사람 올라온다 찍었나? 참선 주먹 야 얼마라도 코같이 찍은데 벌써 찍었나봐 야 얼마라도 코같이 찍은데 벌써 찍었나봐 하하하하 왜 똥이야? 거기 들어가 아 이 나무 이거 진짜 이거 희한하네 무슨 주먹이냐 야 얼마라도 코같이 찍은데 벌써 찍어줘 이 생천사천이라는 주먹이잖아 생천주먹? 칙다이게 나무란다 칙다이게 나무란다 칙다이게 나무란다 한쪽 통로 열어주시고요 가시를 지나가니까 지나가세요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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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이야 이 주다야 멋져 참선주먹 아 참선주먹 아 지나가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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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예 네 그리고 뭐 가족끼리 가면 매진실, 선실에서 가뜩이 가 제주를 많이 갔어 왔어 여기 온산산 가기 쉬워 난 영실 한 번 딱 올라가 보고 영실에서 올라가면 본래 커잖아 한라산 바로 옆으로 치고 가잖아 그러니까 까마귀들 많고 백목닮은 못 가보고 백목닮 밑으로 백목닮 밑쪽으로 치고 한 번에 못 가면 그래 그래 셀프당 어 으 으 으 으 으 염장 잘 넘기는 없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가문은 죽어도 천 년이라고 했잖아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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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기 안기